러시아 외무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시간 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논평하며 푸틴 대통령의 올해 방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. 또 라브로프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한 것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라브로프 장관의 방문이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위한 포괄적 준비의 중요한 단계로 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